최고의 명당이라는 남현군 묘입니다. 원래 있던 가야사를 패하고 흥선대원군이 본인의 부친인 남현군을 모셨다는 자리입니다. 석탑이 있던 자리라 하지요. 원래 자리는 약간 부족하여 축대를 쓰고 흙을 부어 묘자리를 조성했다고 하는데 발굴 조사에서 그 흔적이 드러났습니다. 원래 있던 가야사는 상당한 대찰로 골짜기 내부를 가득 메우고 있었는데 폐사 후 옆에 있던 보덕사로 옮겼다고 하지요. 가야사지 발굴에서 조선 중기의 유물들이 나와서 이미 폐사되었었다는 의견도 있습니다.